미래는 우리 것이다. 무로 돌아가라. 창조의 도구를 바라보아라. 고마워. 이제 널 제레크한테 돌려줘야겠네. 네 목소리는 초신성과도 같구나. 아주 시끄러워. 왜 붐은 수다스러운 녀석들만 데리고 오는지. 제레크랑 있을 때도 이렇게 말이 많았니? 아 딱한 것. 기록관이 없으면 이런 사태가 생긴다니까. 그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 그립구나. 잘 보면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거란다. 아직 찾지 못한 해답이 너무나 많구나. 진정한 미는 대칭성에서 찾을 수 있지. 내 아름다운 별자리들. 별자리는 정말 매혹적이야.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. 거기 있었구나. 할 일이 많단다. 정말 아름다웠지. 흐트러지기 전에 말이야. 어서 고치렴. 대칭성은 우주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야. 가능성은 무한하지. 별들과 행성들이 서로 잘 맞아야 해. 진짜를 모방하는 건 정말이지 어렵다니까.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정말 많아. 보아하니? 이건 아닌 것 같네. 우주의 먼지에서 별이 만들어지듯 우리도 다시 태어나거나. 다시 시도할 수도 있지. 별빛이 너의 길을 밝혀줄 거야. 이번엔 잘 되길 바라. 알갈론이시오. 당신의 축복을 주소서. 우린 반드시 성공할 거야. 어? 83%의 확률로 네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어.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